지금은 대전 영시축제 행사에 가는 길이었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상심당에 먹어봐야 할 빵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순정 좋아하고요 봉운산메아리 맛있고 명란 바게트 맛있고 순우유 그것도 맛있고 새우롤, 핫 고로켓, 매콤새우 고로켓, 새우 고로켓 저는 박명수 선배님께서 빵투어 봤구나? 빵투어 봤는데 망고시루를 굉장히 맞게 없거든요 그게 지금 단종됐다고 해서 지금은 귤시루 하고 있는데 그거 저희 못 먹겠죠? 아니 먹을 수 있어? 거의 다 대부분 웨이팅해서 사가지고 맞아 웨이팅이긴 한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줄을 쓰게 돼야겠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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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튀김 서부를 이렇게 한 개 한 개 네 사실 이거는 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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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거? 알리콩듀 저는 항상 그 빵 찍어 오면 피자탕에 사는게 이거 맛있어. 야 이것도, 이것도 하나 다 먹으면 안 돼? 이거 맛있어. 아니 형. 아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돼. 형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 형. 이거 사자. 이게 제일 맛있어. 저는 지금 솔직히 좀 아쉬워요.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빵이랑 거의 좋은 거거든요. 최대한 심도 있게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네요. 이게, 이게 원래 진짜 맛있거든. 먹기지 못하고. 치즈 세트로 팔걸? 아니 세트로 팔걸. 세트로 팔걸걸. 먹기 빵 세트. 빵총국. 와 내가 이렇게 옛날에 빵 부리로 유명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내가 보고 빵을 그만 먹고 밥이나 먹으라고. 밥 좀 먹으라고. 밥 좀 먹으라고. 와 이거 빵총국. 와. 이거, 이거 많이 쓰던 거 하지 않나요? 나 이거. 이거. 이게 모테베 파즈마자. 지점마다 파는 게 이거. 나 이 정도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그만 사야겠다. 네. 이것도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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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으아. 네, 저기. 저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다. 내 거 튀김조불은 안 샀어요. 나랑. 생일 부름만. 네. 네. 저희 두 명이서 산 빵. 양 좀 보세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다 먹었죠. 아니, 이거 먹으면 또 돼지가 될 거야. 저는 이거 오늘 빵을 먹으려고. 점심에 요거트 딱 먹었다고. 응. 응. 지금은 용수가 계산을 하고 있어. 이거. 막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거? 막내가 이런 거 해야지. 진짜. 막내가 이런 거. 아, 용수 왔어요. 너무 맛있어. 저 규빈이 형 먹을 때 임모 형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어요. 와. 와, 맛좋을래. 약간 요렇게. 이렇게. 혜빈이 잘 때 임모 형 따라 할 수 있어요. 맞아. 진짜 저렇게 자. 저 규빈이 형 잘 때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어요. 오오오. 규빈이 형 내가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지. 제가 알려줬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잘 때 이제 항상 하더라고요. 잘한다. 다소.